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천만원이 넘는 산후조리원비를 당당하게 요구하던 며느리에게 철퇴를 내린 시어머니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은이 다 된 아줌마입니다. 요즘 아기 엄마들 천만원이 넘는 산후조리원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또 시부모가 그 천만원이 넘는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한 시엄마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 즐기고 살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저 내 남편 내 아이의 입에 들어가는 것에 아끼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알뜰하게 돈 사용하며 벌벌 떨며 모으고 또 모아서 자식에게 남겨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도 나에게 아껴 남에게 조금 베풀고 사는 것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요즘 며느리들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낮때는 애 낳고 집에 한 일주일 누웠다가 일어나 또 일하고 그랬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에게 낮때 얘기를 하면 부담되고 싫을까봐 요즘 추세에 맞춰가려고 저는 며느리에게 일절 전화도 안 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낼 때 며느리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 집 사람 되는 아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지는 않는지 걱정하며 우리가 결혼비용 더이 부담하고 둘이만 잘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제 또래 아줌마들 얘기를 들어봐도 아들 결혼할 때 남부럽지 않게 지원해 주는 집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가 근번에 손주를 곧 보게 될 예정인데 며느리에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기날 준비에 대한 소소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며느리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카톡으로 친정엄마와 산후조리원 알아봤다면서 4주에 1200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 잘하라고 현금으로 500정도 생각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 마음 그대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1200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답장을 안 하니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로 저에게 1200짜리 산후조리원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 손주인데 설마 그 정도도 안 해주시는 것은 아니냐며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산후조리원에 2주 정도 가 있는다고들 하던데 4주를 꼭 있어야 하겠냐고 묻고 한 달 만에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써가면서 산후조리를 해야겠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시부모들 그 정도는 다 해준다며 저희가 아들 결혼하고 나서 해준 것이 뭐가 있냐며 서운하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몸만 오다시피 한 며느리가 시험이인 저에게 할 말로는 참 양심 없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화가 나서 나는 니들 결혼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다 했고 나는 이번에 아이 낳으면 생각했던 대로 500을 줄 테니 정 천만 원이 넘는 산후조리원을 가고 싶으면 내 친정에서 받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아이라고 데려왔을 때 저희 부부 며느리에 대해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사돈이 넉넉지 않다고 하여 결혼 비용도 전부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결혼하고 저희 집에 지들이 온다고 하면 오나보다 전화하면 전화했나보다 하며 아들을 며느리 남편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며느리 임신했다고 축하해 주면서 돈도 주고 아기 용품도 며느리가 비싸서 부담된다는 것은 저와 남편이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주 1200짜리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며느리가 얄미웠고 500이라도 준다고 하면 고맙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던 며느리 입에서 서운하다는 말이 나오니 제가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들이 전화를 해서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지금 며느리가 친정문은하는 것에 쇼크를 받아서 있다고 걱정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엄마에게 당당하게 1200을 요구하는 며느리가 그 정도로 쇼크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쇼크를 받은 것인지 그런 척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손주 태어나면 저는 500을 주고 아들 며느리가 기분 나빠하던 아니던 그냥 모른 채 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며느리에게서 산후조리원비 1200이요 어머니 이렇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시부모나 남편에게 상의도 없이 안사동과 둘이 결정하고 저에게 전화를 한 후 끊고 나서 1200입니다. 날짜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통보하며 며느리가 저에게 맡겨놓은 돈 내놓으라는 듯이 말을 해서 저도 날선 얘기를 했었는데 쇼크를 받았다는 말이 들리더니 이틀 뒤에 또 문자로 돈 내놓으라는 며느리가 정말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꾸하면 며느리에게 화를 내게 될까봐 또 아들 며느리 금실에 누가 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들이 아침에 전화를 하더니 정말 죄송하다고 금액을 몰랐다고 저녁에 들른다고 하더군요. 화가 나는데 아들 며느리가 오면 어떻게 화를 누르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들이 좀 일찍 퇴근을 했는지 저녁 먹을 시간쯤에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다른 산후조리원 알아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심드렁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런 기가 찰 돈을 받는 산후조리원에 왜 가려 하는 것이냐 물으니 며느리가 아이 잘 길러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어머니 첫 손주인데 그런 곳에서 좋은 인맥 만들면 얼마나 좋냐고 말했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며느리에게 엄마가 그렇게 분수도 모르고 허영심이 마음속에 가득한데 좋은 인맥이 무슨 소용이겠냐고 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것이냐 너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 했더니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며느리에게 비싼 조리원에 갈 생각에 여기저기 자랑해놨는데 못 갈 것 같아서 이러는 것이냐 염치 없는 사람에겐 내 자식이고 뭐고를 떠나서 나는 베풀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니들 결혼할 때 해줄 만큼 해줬다. 아기 용품도 비싼 것들은 내가 거의 다 준비해 주었다. 며느리 출산하면 500 주려고 한다. 라고 말하고 500이 적다고 그렇게 시험만 노려본다면 500도 주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니들이 빚을 내어 1200을 만들어서 그 조리원을 가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와 아들이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나에게 죄송할 것 없고 그냥 니들끼리 잘 살면 더 이상 바랄 것 없다며 나는 내 할 말 다 했으니 저녁 먹고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분통 터진다고 며느리에게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며느리에게 결혼 전부터 너무 베풀었더니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일은 며느리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어려서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며느리가 염치 없는 됨됨이를 가진 아이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요. 며느리가 시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안 찾아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줄 만큼 해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그것이 성에 차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지요. 제가 너무한 심오인 것은 아니겠지요. 세상이 하도 정신없이 변해 제가 뒤처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서슴없이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에